오늘 장 랭킹5 시간입니다. 증권맨은 어떤 키워드들을 오늘 주목하고 있을까요? 순위별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은 어떤 쪽을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와 연결고리 있는 니케, 리튬, 수급 불안정하다. 가격 추이에 계속 주목해야 될까요? 관련주도 5위에 올려놔주셨고요. 정책주도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출산 해소에 대해서 코멘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 정책적으로 이어질까요? 관련주 4위에 올려놔주셨습니다. 3위로 올라와 볼까요? 오랜만에 움직이고 있는 게임주, 약세작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지, 그 성격 주목되는 게임주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우 조선해양도 보셔야죠. 하나품으로 결국, 그리고 HM도 민영화에 대한 기대가 많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선해운주 키워드 2위로 확인이 됩니다. 1위는 오늘 왜 빠질까? 장 초반부터 이야기 많이 나왔던 LG 이노텍인데요. 이야기될 재료들 많습니다. 1위까지 랭크 확인해 보셨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계속 시작의 대안을 좀 찾게 되는데, 하나씩 열어볼게요. 일단은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일단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사님, 성격이 궁금합니다. 게임주가 오르는, 그리고 어제부터 좀 버텨주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단순히 가격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에도 게임 관련해서는 매출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일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네, 일단 뭐 게임,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관련해서 좀 묶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뭐냐면,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본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게임주,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작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개별사마다 사실 그동안의 게임주가 올라섰던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본업보다는 NFT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신사업 동력을 얻고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그의 대표적인 종목이 위메이드를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상, 뉴스 이상의 뭔가의 발전 속도를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주가의 조정의 폭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일단 먼저 발생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악재와 거리가 좀 먼 본업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돈이 갈 데가 없다 없다 하니까 저는 게임주에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발적인, 단기 반등세의 지금 모습이 연출되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상승률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임주는 데브시스터즈. 말씀을 해주셨던 지난해에 그 랠리의 중심에 있었던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춤하거든요. 지금 이전의 대장주, NC소프트를 포함해서 이쪽이 아니라 더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다는 데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될까요? 일단은 한때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히트를 쳤던 종목군들이 오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냉철하게 보면 그래요. 위메이드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일부 종목군들 모두가. 그런데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군들이 정말로 지금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보면 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시장은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논할 만한 종목과 업종이 너무 많다라는 것.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습니다. SK이닉스도 많이 빠졌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 그래서 게임 주도를 계속 좋게 본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은 위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게임 섹터 자체가 원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군들 기준. 오늘 시장 기준이라고 본다면 데브 시스터즈 기준으로 눌림목을 한번 공략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시세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손절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손절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고 들어가는 매매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게임주를 본다? 저는 게임주 말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다른 종목들이 훨씬 많으니까 일단 게임주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 나는 손절에 자신 있으니까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손절하겠다. 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만 저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분위기 전환은 절대로 아니다. 아직까지는 투자라기보다는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첫 번째 키워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자리에서의 대응법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바로 2위 먼저 볼게요. 조선해양 섹터를 볼 텐데요. 일단 대우조선해양 이야기부터 듣고 싶어요.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어제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주가만 놓고 본다면 어디에 춤을 춰야 될지 어디에 박자를 맞춰야 될지 헷갈립니다. 지금 자리 반응 좀 종합적으로 봐주세요. 일단 심플하게 대우조선해양만 보낼 것도 아니고 저는 하나그룹주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묶어서 봐야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정시에 매수를 해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대우조선해양을 품는 한화는 단기적으로 큰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증자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차익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한화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온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저는 다시 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한번 담아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점 기준으로 보면 지수는 정말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런 M&A라든지 신규 IPO라든지 뭔가 새로운 좋은 뉴스가 나오려면 지수가 좋을 때 나오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한화의 관계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HMM 이런 관계들이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더 치고 간다라기보단 이 정도 수익이면 수익을 챙겨야겠다라는 투자 심리가 조금 더 강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다 보니까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정의 폭이 좀 깊어지는 상황. 하지만 주식은 단기적으로도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낮은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불안 요소 그리고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 시즌이 오면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 커져나가고 있는데 기업들의 실적까지 안 좋다? 그럼 그 기업의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수의 조선사들은 잠시 후에 제가 공약주로도 조선업 관련 기업을 하나 갖고 와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수주 잔고가 탄탄하다라는 것. 그게 저는 가장 큰 매력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현재 위치를 포함해서 저는 모아가시는 전략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잠시, 잠시 기간적인 조정 혹은 일시적인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그러면 지조사를 보유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으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매력으로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건 소나기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예상치 못한 소나기라도 내가 100%를 가지고 있다 했을 때 그 100%를 모두 소나기를 맞을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설령 만약에 덜어내고 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럼 다시 매수를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떨어질 가능성을 저는 조금은 고려를 해서 보유 비중의 절반 정도는 지금은 현금화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성이 좋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말씀하시죠. 저는 대우조선해양을 서서히 조정시 매수라고 해주셔서 비슷한 기대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H맨도 궁금해서 이것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기대감으로 오를 때 이런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기대감으로 오를 때는 만약에 이거는 투자의 성향에 따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공격적일 때만? 네. 내가 만약 공격적인 성향이다.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진짜 이번 이 종목으로 한번 승부를 걸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는 손절만 거신다면. 손절만 거신다면 충분히 공격적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대우조선해양과 하나의 뉴스가 나오면서 HMA까지 불거졌다. 그거는 아닐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도 있다.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 높게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HMM도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던 공매도 물량이 없어지면서 쇼커버링 물량이 좀 들어오며 단기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이긴 하나. 저는 이 추세가 며칠 더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인 물량입니다. HMM을 가지고 오늘 샀으니까 올해 말 내년까지 갖고 가자 이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시세를 한번 노려볼 만한 지금 구간에는 와 있다. 대신에 손절을 잘 챙겨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로 대응할 쪽만 좀 많이 눈에 띄긴 하네요. 그러면 이쪽은 어떨까요? LG 이노텍 지금 1위로 저의 초반부터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뉴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아이폰 오늘 짝에서 하락은 어디에 이사님은 무게를 두십니까? 여기 나오는 아이폰입니까? 아이폰에 일단 초점은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뉴스를 보면서 그래 LG 이노텍 사실 그동안에 너무 먼저 올랐고 너무 비쌌고 사고 싶었는데 내려오지 못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종목 저희가 앞에서 본 게임이랑 조선 해운 이쪽하고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4가 생각보다 지금 저조한 판매고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LG 이노텍은 계속해서 성장성을 모바일 카메라 모듈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모바일 카메라 모듈은 앞으로 둔화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장 쪽으로 가장 공격 쪽으로 나섰던 것인데 이 아이폰 14가 둔화됐다고 해서 LG 이노텍의 기업의 가치가 갑자기 내려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카메라 모듈 수조 공시에 대해서 며칠 전에 아직 사실 무근. 이러고 나서 전장 부분에 대한 물음표도 투자 심리 위축시킨 건 아닌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 카메라 모듈이 모바일 쪽으로는 애플사에 공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테슬라 쪽의 이야기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업과 기업 간의 비밀 유지 협상 때문에 만약 설령,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공표, 공시가 되기 전까지는 아니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저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술력으로 입증을 받은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 전장 쪽으로서 사업 성과, 올해 계속해서 실적을 실제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G 이노텍은 가격의 조정이 나타났을 때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했고요. 오늘 사실 LG 이노텍이 밀려 내려오면서 관련주들 다수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회복력 기준, 그러니까 오늘의 저점과 현재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LG 이노텍이 가장 회복력이 좋아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은 가격이 내려오게 된다면 그래, 지금 내가 이 가격에 모아가자. 저는 이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트레이딩이 아니라 조정이 나왔을 때 투자 목적으로 모아가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이사님께서 어디에서 원픽이 나올지 힌트를 주시기는 했는데 종목명은 아직 공개를 안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조선 쪽이었죠, 해운이라. 어떤 종목 오늘 추천주로 원픽 제시해 주실까요? 일단 대우조선의향 좋게 이야기했는데 대우조선의향을 갖고 온 건 아니고요.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요,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앞으로는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은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리가 없고 대신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시장에 관심을 이끌기 때문에 굉장히 아웃포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 두 달치, 3개월치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몇 년이죠? 그렇죠. 3년, 5년 치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수주 잔고가 많다라는 건 그 기간 동안 실적은 걱정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대신에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 부담이죠. 강제라든지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 철판 가격이 올라간 부분을 어떻게 판가에 녹이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수주 잔고는 굉장히 저는 탄탄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 대한 기대,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유럽 사태로 인해서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LNG 선박을 이미 많이 받아놓은 기업도 현대중공업이고 앞으로 받을 기업도 현대중공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낮은 그러한 상황이기에 저는 현대중공업,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언제 사고? 그러니까요. 지금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언제 파는 게 맞을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시장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매수 밴드를 좀 정해드리면 11만 원에서 12만 원 매수 밴드에서 저는 충분히 한번 천천히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드렸어요. 나중에 다시 매수할 때 하더라도 10만 원인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대신에 1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고 여기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목표가 16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사실 조선주들이 최근 시장지수 대비해서 잘 버텨준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할 때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는 짧게, 위로는 조금 넓게 밴드 주셨습니다. 원피까지 받아봤고요.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이 시간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